안녕하세요 빅프렌드입니다 오늘은 커피그라인더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커피그라인더 패키지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 커피그라인더 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핸들과 곡식과 커피를 갈 수 있는 분쇄 역할을 하는 분쇄하는 부분 그리고 분쇄한 곡식과 커피를 커피가루들을 모을 수 있는 보관함 보시면 이쪽 부분에 곡식이나 커피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보관함을 돌려서 닫구요 이쪽에 핸들을 꼽아서 돌립니다 돌리면은 이 아래쪽으로 잘게 부서진 가루들이 보이겠죠 보시면 이제 가루의 고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여기 있습니다 작은 고운 가루를 원하시면 좀 조여주시고 좀 굵어도 되는 가루를 사용하실 땐 이렇게 핸들을 풀어주시구요 여기서 조절하고 여러가지 분쇄기들이 있는데 보통 스테인레스나 철 재질로 분쇄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투명한 플라스틱 안쪽에가 다 보여서 어느 정도 가루들이 어느 정도 모였는지 어느 정도 곱게 갈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샀습니다 안쪽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투명한 재질로 분쇄기 안쪽도 볼 수 있구요 갈려져 나온 가루들을 볼 수 있는 보관함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인데 딱딱하고 고급스러워서 그렇게 쉽게 깨지는 재질은 아닙니다 아주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이고 핸들이랑 마모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은 쇠 부분으로 되어 있구요 요런 식으로 갈아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대용량 분쇄기가 아니라 요리할때마다 소량씩 갈아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갈아서 사용하면 향이 많이 나갈텐데 요리할때마다 조금씩 갈아서 쓸 수 있는 소형 핸드 분쇄기입니다 여러가지 용도로 요리할때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좋은 기구 같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좋은 기구 같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좋은 기구가 아주 편리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구를 키우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잘 안될까요?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 해보는 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